상상조차 힘든 끔찍한 짓을 저지른 범인에게 법정 최고형이 아닌 무기나 유기형이 떨어졌다는 뉴스를 접할 때면 제3자에 불과한 저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게 바로 역대급으로 제 분통을 터뜨려 놓았던 사건입니다. 워낙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라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정말 제대로 마무리 지어진 게 맞는 건지 여러분과 생각을 나눠보고 싶어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주간악당 2006 천안 연쇄사건 편입니다. 2006년 1월 12일 낮 11시 빨간 자동차를 몰고 천안 시내에 나타난 26살 여성 표미진 씨는 한 대형마트 근처에 차를 세우고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와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은 하나상사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는데요. 미진 씨는 며칠 전 생활정보지에서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여직원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일자리가 간절했던 그녀는 곧장 하단에 적힌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몇 마디 통화를 이어가던 남자 사장은 대뜸 마음에 드니까 면접을 보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미진 씨는 기뻐하며 이를 수락했습니다. 사장은 면접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회사가 아닌 대형마트 앞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미진 씨가 의아해하며 이유를 묻자 그는 미진 씨는 이제 막 오픈한 사무실이라 찾기가 어려울 테니 마트 앞에 서 있으면 본인이 직접 가겠다고 했죠. 미진 씨는 친절한 사장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꼭 하나상사에 취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대에 가득 차 약속 장소를 서선였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목격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사방이 논밭인 천안시 품새면에서는 이제 막 도로며 공단이 개발되기 시작해 여기저기 어수선한 공사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06년 1월 14일 공사장에 출입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굴따리에서 시커멓게 탄 수상한 무언가가 발견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이는 사람 그것도 여성이었습니다. 망자의 신원은 금방 밝혀졌습니다. 이틀 전 면접을 보러 간다며 집을 나섰던 표미진 씨였던 겁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그녀의 복부에서는 두 개의 찔린 자국이 체내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DNA가 확인됐습니다. 모두를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미진 씨가 과다 체렬이나 질식도 아닌 소사 그러니까 불에 타 숨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표미진 씨는 자신의 몸에 불이 붙었을 때 숨을 쉬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미진 씨는 외출 전 가족에게 하나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기 때문에 수사진은 먼저 그 회사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등록된 사업자를 뒤져도 그런 이름은 없었습니다. 나라에 아직 등록도 되지 않은 회사를 미진 씨가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하다 경찰은 천한 사람들이 구인구직을 할 때 필수로 본다는 한 생활정보지를 떠올렸고 그곳에 하나상사의 광고가 실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사진은 곧바로 휴대전화에 연락을 취했지만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번호를 추적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대포폰. 그때 생활정보지 회사 직원이 다른 전화번호를 내밀었는데요. 휴대전화가 아닌 천안 지역의 유선전화번호였습니다. 회사가 광고 의뢰인에게 유선 연락처를 하나 더 받아놓았던 겁니다. 바로 전화를 건 경찰. 그런데 받은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네 천안시청 김지영입니다. 순간 모두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하나상사로 전화를 걸었는데 천안시청이 연결된 겁니다. 시청 직원 김지영 씨는 하나상사와는 조금도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광고를 낸 사람이 허위로 아무 번호나 제출했던 거죠. 하나상사는 유령회사, 사장전화는 대포폰, 긴급연락처는 허위번호.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범인은 구인광고를 가장해 표미진 씨를 불러낸 자가 분명해졌습니다. 시간이 엿새가 흘러 2006년 1월 20일 경찰은 바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대포폰의 통화 내역을 주사한 결과 용의자가 표미진 씨를 포함 총 15명과 통화를 했다는 기록이 나왔는데 그 중 딱 한 명, 송은정이라는 여성의 신변이 확인되질 않은 겁니다. 그때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풍세면 어느 마을의 이장, 장 씨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리둥절한 경찰은 일단 신고가 들어온 장소로 출동을 했습니다. 미진 씨가 발견된 굴다리에서 불과 50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는 놀랍게도 정말로 숨진 젊은 여성이 너저분한 덮개에 덮인 채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신고를 넣은 장이장은 며칠 전부터 이곳에 X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참이 지나서 경찰에 전화를 건 까닭은 망자가 지난 14일에 발견된 표미진 씨라고 오해를 해서였는데요. 그녀가 발견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몰랐던 장이장은 경찰이 다 이유가 있어서 피해자를 여기에 둔 건가 보다 하며 수습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인 딴에는 수사에 협조를 하고 배려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피해자의 죽음을 노상에 방치할 리가 없겠죠. 더욱이 이 여성은 불에 타지는 않았지만 얼굴 전체가 노란 테이프로 감겨있는 상태였습니다. 천안 경찰은 끝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이 변사자는 그들이 애타게 찾고 있던 송은정 씨였습니다. 사건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천안 경찰뿐만 아닌 충남광역수사대까지 동원돼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아무리 여성이라도 두 명을 한꺼번에 컨트롤하기에 남자 혼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범인이 최소 두 명 이상이라고 보았고 논밭과 공사장 정도밖에 없어 아는 사람 아니면 갈 일이 없는 풍세면 시골마을에 피해자를 유괴한 것으로 보아 범인들이 천안 지리에 익숙하다고 추정했습니다. 일단은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어느 정도 공개해 실종 당일 그녀들을 목격한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이곳저곳 전단지를 붙인 결과 꽤 여러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엔 송은정 씨가 30대 중반의 남자와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걸 봤다는 제보도 있었고 남자 몇 명이 여자 한 명을 강제로 승합차에 태우는 걸 봤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11월 22일에는 더 중요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대포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이 전화기가 수원에서 거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이 전화기를 구매자에게 배달한 택배 기사를 찾아낸 겁니다. 기사는 수령자의 얼굴까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30대 초중반으로 보였고 160cm 정도 되는 작은 키에 왜소한 체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월 3일 아직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던 경찰에게 더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 2명과 남자 3명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제보자는 그 테이블 사람들이 별 대화도 없이 어색하게 앉아있는 게 좀 이상했다고 하면서 세 남성의 인상착의를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중 한 남성의 특징은 배달 기사가 목격한 대포폰 수령인과 상당 부분 일치해 있었습니다. 수사진은 이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갑을병 3명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얼굴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갑 용의자의 몽타주까지 작성해 천안과 주변 일대에 배포했습니다. 대포폰을 수령한 왜소한 남자는 을 용의자로 전단지에 실렸습니다. 공중파 뉴스에도 여러 번 나간 이 몽타주 수배 전단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떠한 소득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제보자가 봤다는 5명의 사람들은 피해자와 범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충남경찰은 정말 열심히 수사했습니다. 이동 경로로 예측되는 곳의 카메라 영상은 전부 수거해서 살폈고 범행일 전후로 특정 지역에서 착발신된 휴대전화 기록을 뽑아 어마어마한 양의 전화번호를 낱낱이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표미진 씨와 송은정 씨의 통화 내역에서 그녀들이 사건 당일인 1월 12일 은행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당연히 범인의 협박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경찰은 혹시 범인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은행에 직접 가지는 않았을까 싶어 온갖 금융기관을 다 찾아다니며 탐문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 달을 끙끙거려 용의자를 추리고 또 추린 결과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부상했는데요. 바로 34세 명병석이라는 자였습니다. 그가 유력한 용의자가 된 까닭은 대포폰과 비슷한 경로로 움직인 휴대전화들 중 하나가 명 씨가 평소에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대포폰과 본인의 폰을 같이 갖고 다녔겠죠. 그는 강도관관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러 6년간 복역을 한 후 출소한 지 몇 달이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대포폰을 거래한 경기도 수원시와도 대포폰의 이동 경로 중 한 군데였던 서울시 구로구와도 비교적 가까운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명 씨의 체격이 배달기사가 본 을 용의자와 유사하다는 것도 그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충남경찰은 명 씨가 살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고시원 앞으로 출동해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어쩐 일인지 그는 코빼기조차 비치지 않았는데요. 아무리 고시원이라도 일단 집은 집인데 이렇게까지 오래 귀가하지 않는다는 건 좀 이상했습니다. 벌써 눈치를 채고 도주라도 한 건 아닌지 마음만 갑갑해하던 경찰. 그때 형사 한 명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에이 설마 하면서도 수사진은 재빨리 네트워커에 접속해 전국 각지에서 현재 처리 중인 사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에 띈 것은 인천 남동경찰서에 긴급 체포되어 유치장 에서 며칠간 취조를 받고 있는 한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한편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범죄를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명병석이라는 자를 붙잡아 유치장에 가둬두고 사건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 씨는 4월 초 인천의 한 생활정보지에 영어과의 선생님을 모집한다는 광고 를 냈고 12일 낮 광고를 보고 전화한 여성 k씨를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폭범죄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k씨는 명 씨에게 제압되지 않고 그의 귀를 물어뜯으면서까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후 다행히 차 안에서 빠져나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요. 그 길로 꽁지 빠지게 도망쳤던 명 씨가 간단히 붙잡힐 수 있었던 것은 마침 그 장소에 있던 택시기사가 명 씨의 자동차 번호를 적어놓아서 였습니다. 차에서 탈출하듯 내린 젊은 여성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필사 적으로 뛰는 모습을 보고 빠르게 문제의 차 번호를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비록 이번 건은 미수였다고 해도 명 씨는 이미 동종범죄로 6년이나 교도소 생활을 한 전과자라 여죄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명 씨의 그간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그가 체포 당시 지니고 있던 휴대전화 두 대를 압수했는데요. 한 대는 k씨를 깨어낼 때 사용한 대포폰 나머지 한 대는 명 씨의 실제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대포폰과 생활정보지라니 인천 남동경찰서 수사진은 어째 영 낯설 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통신사에 의뢰해 휴대전화 이동 경로를 조회해 보았는데요. 이 사람 1월에 천연에 있었습니다. 결국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명병석은 충남경찰에 임시로 인계되어 연쇄사건에 대한 치조부터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약 100일간 온 몸을 갈아 넣으며 범인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인 충남경찰은 인천 남동경찰에게 선물 아닌 선물을 받은 셈이 된 겁니다. 명 씨는 처음 자신은 대포폰만 샀을 뿐 표미진 씨와 송은정 씨를 납부하다고 죽인 것은 공범 박철수가 한 짓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애당초 범인이 적어도 2명 이상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충남경찰은 이번엔 박철수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는 끝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는 명병석이 꾸며낸 가상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빤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명병석. 그는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본인의 DNA가 일치한다는 경찰의 말에 그제야 여성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빼앗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가 두 여성에게 한 짓은 어지간한 사람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 끔찍하고 참혹했습니다. 다시 시간을 거슬러 2006년 1월 9일 명씨는 인터넷으로 대포폰을 구입해 수원의 어느 번화가 앞에서 택배기사에게 일을 수령합니다. 그는 대포폰으로 천하의 한 생활정보지 회사에 전화를 해 하나상사라는 유령회사의 이름으로 컴퓨터에 능숙한 여직원을 뽑는다는 구인광고를 내는데요. 다음 날인 1월 10일 인천으로 옮겨간 명씨는 부평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 들러 차를 한 대 빌립니다. 구직 중인 여성들의 전화가 쉴 틈 없이 밀려오자 그는 15명의 지원자와 통화를 하며 범행에 적당한 두 사람을 골라냅니다. 표미진 씨와 송은정 씨였습니다. 1월 11일 명씨는 렌터카를 타고 천안으로 내려가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범행을 저지를 만한 장소를 물색한 뒤 사는 사람도 지나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는 풍세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범행 장소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마트에 들러 콩과 테이프 주유소에 들러 등유를 구입한 후 차 안에 넣어두고 찜질방으로 가 푸 씨와 송 씨를 만날 약속을 잡습니다. 이렇게 범행 준비를 모두 마친 그는 찜질방에서 느긋하게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1월 12일 범행 당일 낮 12시경 대형마트 앞에서 표미진 씨를 만난 그는 자신의 차 한 대로 움직이자며 미진 씨를 렌터카에 태웁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범죄자로 돌변해 으슥한 곳으로 가 소험죄를 가합니다. 패닉에 빠진 채 목숨만 살려달라고 비는 미진 씨에게 명병석은 말만 잘 들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미진 씨는 명병석이 시키는 대로 신용카드를 넘겨주었고 명 씨는 그 카드로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은행에 전화를 돌려보았지만 26세의 구직자에게 금융권에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명 씨가 덜덜 떨고 있는 미진 씨를 싣고 이동한 곳은 목천 휴게소. 두 번째 피해자 송은정 씨는 그곳에서 하나 상사의 사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이미 여성 한 명이 타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을 놓으며 옆에 올라탄 은정 씨. 차는 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고 명병석은 다시 범죄자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안 은정 씨는 미진 씨와 마찬가지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요. 오후 5시경 사전답사에 두었던 풍세면 공사 현장에 가서 차를 세운 명 씨는 송은정 씨에게 신용카드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지만 황당하게도 은정 씨는 신용카드를 한 장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2006년도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카드를 사용했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명병석의 범행 동기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데요. 카드 대출이 범행의 목적이었다면 적어도 전화상으로 채용 자격을 검증한다는 핑계라도 대면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26세의 젊은 여성, 그것도 취업 준비 중인 무직자에게 신용카드가 있다 한들 큰 금액을 대출받기 어렵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명 씨 역시 한때는 회사 생활을 하며 처자식을 부양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 상식을 모를 리가 없겠죠. 정말로 돈을 위한 범행이었다면 대출에 보다 유리한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신용카드가 없다는 송은정 씨의 말에 화가 난 명병석은 국민은행 한 지점으로 전화해 이번엔 은정 씨가 신용카드 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았지만 당연히 될 리가 없습니다. 결국 두 여성 모두 명병석에게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먼저 차 안에서 송은정 씨를 공격해 그녀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전날 미리 사둔 테이프를 칭칭 감아 지식으로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은정 씨를 차 밖으로 옮겨 잡초가 무성한 흙바닥에 던지듯 눕혀놓고 주변에 굴러다니던 낡은 덮개를 주어 아무렇게나 덮은 뒤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얼어붙은 미진 씨는 감히 도망도 치지 못하고 이 광경을 고스란히 목격했습니다. 얌전히 있기만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던 그녀는 눈앞에서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극도의 공포를 느꼈고 제발 살려달라면서 빌고 또 빌었지만 명병석은 끄떡도 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표미진 씨를 굴따리 안으로 끌고 들어가 역시 전날 사둔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두 차례 찔러 쓰러뜨렸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인간 이하의 존재는 차에서 등유가 든 말통을 꺼내와 목숨이 희미해져가는 미진 씨의 몸에 들이부었는데요. 낮에 성범죄를 하다 묻었을 자신의 흔적을 완벽히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명병석은 불붙은 신문지를 미진 씨를 향해 던진 뒤 유유히 굴따리를 걸어 나갔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악마도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2006년 4월 20일 충남경찰의 수사를 받던 명병석의 추가 범행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는 2005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영어학원에 전화를 걸어 딸의 과외 선생님을 찾고 있다며 학원 상담원 52세 여성 윤 씨를 밖으로 유인해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질식사시키고 경기도 의왕시의 야산에 그녀를 유기했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인지 천안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잘도 진술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로써 12월부터 1월까지 단 한 달 사이에 그에게 목숨을 잃은 여성은 모두 3명이 되었습니다. 충남경찰은 끝까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놓지 않고 조사를 이어갔지만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명병석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결과를 이야기하기 전 잠시 다른 사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2002년 1월 22일 밤 11시경 일본 시지오카현 미시마시에서 당시 29세 남성 핫도리 주니아는 귀가하던 19세 여자대학생 사치코 씨를 발견하고 자동차로 납치해 인적 드문 산속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얌전히 있으면 집으로 보내준다는 말을 공포에 사로잡힌 사치코 씨는 순순히 따랐고 실제로 핫도리는 그녀를 차에 태워 다시 미시마 시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풀어줬다가는 신고를 당할 것 같다는 생각에 핫도리는 사치코 씨를 한 공사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등유를 그녀의 몸에 들이부은 뒤 그대로 불을 붙이고 도주했습니다. 사치코 씨는 맘에 타 숨졌고 핫도리 주니아는 몇 달이 지난 2002년 7월에 검거됩니다. 그는 살면서 절도, 강도, 마약 등을 이유로 총 5년 정도 수감 생활을 했던 전력이 있었는데요. 핫도리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본 재판부에는 한 명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사형을 내리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정도 판결이면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검찰 측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된 겁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째, 범행 내용이 해도 해도 너무 악질이고 둘째, 전과가 쌓인 것을 볼 때 더 이상 갱생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 측은 기존의 판례를 무시하는 판결이라며 상고를 했지만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었고 지난 2012년 8월에 핫도리 준야의 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명병석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판부는 충실히 사회생활을 하던 52세 여성을 강도사회하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던 26세 여성을 한 사람은 성평행 후 불태워 죽이고 한 사람은 얼굴에 테이프를 감아 죽였던 이 지독한 강도당간 살인범 명병석에게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덧붙여진 양형의 이유를 대략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과는 있으나 사람을 죽인 정과는 없고 둘째, 성장과정에서 부모에게 형보다 사랑을 덜 받았으며 셋째, 부자인 부모가 형한테만 사업체를 차려주고 피고인에게는 차려주지 않아 화가 많이 난 상태였고 넷째, 형이 사업도 집안도 말아먹자 가족과 사회를 원망하게 되어 이런 짓을 저질렀지만 다섯째, 여죄를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반성과 교화의 여지가 있으므로 법정 최고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여러분은 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저 부자 엄마 아빠의 편애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명시 측 변호사의 입도 아닌 재판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사건과 거의 동시대에 벌어졌습니다. 유영철은 20명, 정남규는 13명, 강호순은 10명을 해쳤고 그들은 모두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죠. 명시는 3명을 해쳤습니다. 비록 미리 테이프와 흉기, 등유도 사놨고 비록 누군가를 산채로 불태워졌다지만 그는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보다 훨씬 착한 사람이라서 최고로 나쁜 놈들이 받는다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도 보격 중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명병석보다도 훨씬 착한 핫돌이 준야만 불쌍하게 됐습니다. 한국인이었다면 무기도 아닌 유기형 정도로 끝날 수 있었을 텐데 나라를 잘못 골라 태어난 겁니다. 할인마가 불쌍하기는 또 난생 처음이네요. 이런 결론이 정말 맞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거나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로 부담없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한심한 사건을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새 여성의 명복을 기원하며 주간학당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주간학당은 첫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인종차별이 여전했던 1960년대 후반 미국 미네소타주의 알렉산더 램지 고등학교에는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지닌 아시아계 남학생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온 그의 이름은 쉬에 밍생 한국식으로 읽으면 설명승이었고 미국에서는 간단히 밍 또는 밍쉬에라고 불렸습니다. 밍은 공부를 무척 잘했습니다. 그가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미네소타 대학의 교수였는데요. 아마 그 머리를 물려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키도 크고 덩치도 컸습니다. 피지컬도 우수한데다 두뇌 회전까지 빠른 이 인재를 교내 육상부, 레슬링부, 야구부, 럭비부에서는 서로 데려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밍은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그는 체력까지 좋았던 모양인지 운동부 네 군데에서 모두 다 활동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성적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죠. 이러니 주변의 친구들이 따르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아시안이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요즘 말로 인싸 중에서도 인싸였던 밍은 이렇게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성실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모범생의 우듬생인 밍의 가슴에도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첫사랑에 빠진 건데요. 상대는 다름 아닌 학교의 수학선생님 메리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운동부만 4개를 뛰는 상남자였지만 여자 앞에서는 수줍은 소년에 불과했던 밍은 친구나 가족,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밝히지 못하고 남몰래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메리 선생님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수학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가뜩이나 좋았던 성적은 더 좋아졌습니다. 결국 우등상까지 받으면서 알렉산더 램지 고등학교를 명예롭게 졸업하게 된 밍씨에 친구들이 하나같이 사회에 나가면 가장 성공할 동창을 밍으로 꼽았을 정도로 그의 고등학교 생활은 화려했고 앞으로 더 화려한 캠퍼스 라이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명문 주립대학이자 한때 그의 아버지가 교수로 재직했던 미네소타 대학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졸업식 날 밍의 표정은 박지만은 않았는데요. 이제 메리 선생님과 헤어져야 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좋으면 뭐 아니면 도라고 시원하게 고백이라도 한번 해볼 것이지 밍은 안타깝게도 마지막 날까지 좀처럼 용기를 내지 못했고 혼자 끙끙 앓다가 그대로 졸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춘기 소년의 수줍은 첫사랑은 이렇게 조용히 막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그의 대학생활은 순탄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며 스무살 청춘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밍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메리 선생님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여자도 밍의 마음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메리 선생님만 눈앞에서 빙빙 맴돌았죠. 결국 그는 잠시 고민해두었던 고등학생 시절의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노트에는 직접 창작한 메리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몇 편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요. 소설 속에서 선생님과 가상연애라도 한 걸까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야기 안에서 주인공 메리는 포로비디오에 나올 만한 변태적인 행위를 반복했고 몇 번이고 간을 당했으며 심지어 여러 남자들에게 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차마 입에 담지도 읽어내려가지도 못할 만큼 저질스럽고 처참한 일들이 소설 속 메리를 둘러싸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리 선생님을 향한 밍쉬에의 사랑은 학창 시절부터 이미 왜곡될 대로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도 자신이 어른이 되면 마음이 잦아들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몇 년이 흘러도 맹목적인 사랑 아니 집착은 끝나지 않았고 밍은 또다시 메리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더러운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날로 추접해져만 갔습니다. 밍쉬에는 더 이상 소설을 쓰는 것만으로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참다못해 그는 일단 메리 선생님을 만나보기로 하고 목요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메리 선생님이요? 그만두신지 한참 됐어요. 어느 학교로 옮기셨죠? 글쎄요. 결혼하고 바로 그만두셔서요. 순간 밍의 눈이 핑 돌았습니다. 메리 선생님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그녀는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의 여자여야만 했습니다. 다른 남자와의 결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밍은 메리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어브 스타우퍼라는 남자와 결혼해 메리 스타우퍼가 된 것을 알아냈고 부부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도 알아냈습니다. 밍은 그 길로 집을 나섰습니다. 메리 선생님을 만나야 아니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1975년 미국 미네소타의 덜루스 한 가정집에 복면을 쓴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은퇴 후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노부부의 집이었습니다. 괴한은 순식간에 부부를 포박한 뒤 온 집안을 휘저으며 이방 저방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괴한이 서랍을 뒤지거나 금고를 열거나 하지도 않고 그저 씩씩거리며 집안을 뱅글뱅글 돌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노부부는 이 상황이 뭔가 의아했지만 덩치 좋은 젊은 남자의 침입에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가 지나 괴한은 묶여있는 노부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알지? 그러더니 호련이 집 밖으로 사라지는 남자 부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대체 저 괴한은 왜 불쑥 집에 쳐들어와선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누구도 해치지 않고 돌아간 걸까요? 포박을 풀어낸 노부부는 떨리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고 9.11에 신고하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다친 곳도 없고 도둑맞은 물건도 없으니 경찰이 그다지 열심히 잡아줄 것 같지도 않고 괜히 일만 키우게 될지도 모른다고 판단해 곧 전화기를 다시 내려놓았죠. 이때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몇 년 후에 발생할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이 노부부의 성씨는 스타우퍼 바로 메리의 남편 어부 스타우퍼의 부모님이자 메리 스타우퍼의 시부모님 이었습니다. 노부부의 집에 침입했던 복명괴하는 짐작하셨듯 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메리의 흔적을 찾지 못한 밍은 계속해서 뒷조사를 이어갔지만 어디에서도 그녀의 행방을 알 수 없었는데요. 사실 이때 메리는 교직을 그만두고 목사인 남편과 필리핀으로 넘어가 침내교회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휴대폰이나 이메일이 있던 시절도 아니니 밍이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메리의 소식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쯤 되면 그만 포기하고 새사랑을 찾으면 될 텐데 일이 제 맘처럼 풀리지 않는 게 분학이라도 한 모양인지 밍은 미네소타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전자회사에 취직해 사회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메리 찾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79년에 어느 날 밍에게 미칠듯이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메리 선생님, 미네소타로 돌아오셨대. 배델대학교 사택에서 살고 계신데. 당시 밍은 미네소타 번화가에서 대형 전자제품 매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른이 채 되지 않은 나이임을 감안하면 남부럽지 않은 지위였고 이는 곧 그가 사회생활에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메리가 나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밍은 시첸말로 눈에 뵈는 게 없어졌습니다. 밍은 곧장 배델대학교 사택으로 달려가 몸을 숨기고 메리가 집 밖으로 나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메리가 모습을 드러내자 밍은 희열의 몸부림을 쳤고 그녀의 발길이 향하는 곳을 따라 조심조심 뒤를 밟았습니다. 이날부터 메리에 대한 밍의 스토킹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가 바뀌어 1980년 평사원도 아니고 관리자니 직장에서 남 눈치 볼 것도 없었던 밍시에는 틈만 나면 메리의 아파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몇 층 몇 호에 사는지 몇 시에 주로 외출을 하고 어디에 가는지 남편 어부는 어느 교회에서 일하고 언제 귀가하는지 현관문 스페어 키는 어디에 두는지 모르는 것 빼고 다 아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부부에게 8살짜리 딸 엘리자베스와 5살짜리 아들 스티브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밍은 기어코 쌍안경까지 동원해 메리의 집 안을 훔쳐보았습니다. 8살 소녀 엘리자베스는 바비 인형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밍은 인형을 가지고 노는 엘리자베스를 쌍안경 너머에서 묘한 표정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이런 스토킹 행각이 얼마나 완벽했던지 메리 가족은 본인들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지냈지만 밍은 메리가 다른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모습을 드러내면 메리도 본인을 사랑하게 될 거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러니 슬슬 언제 그녀 앞에 나아가 마음을 고백할지 각을 보고 있던 참이었는데요. 그런 밍이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메리의 가족이 다가오는 5월에 선교활동을 위해 다시 필리핀으로 출국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된 밍은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메리를 필리핀으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몇 년간 머릿속으로 구상만 했던 난폭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납치였습니다. 1980년 5월 16일 밍은 딸 엘리자베스를 데리고 외출하는 메리의 뒤를 차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모녀는 나란히 미용실에 들어가 머리를 다듬고 나왔습니다. 필리핀으로 떠나기 전 단장을 했던 건데요. 그때 모녀의 곁으로 30대 초반의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메리는 길이라도 물어보려나 싶어 남자를 향해 살짝 미소를 지었는데요. 순간 허리 쪽에서 서늘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숙이자 총구가 보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있던 딸 엘리자베스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멀뚱히 어른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메리는 일단 남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는 한적한 곳에 세워둔 자신의 차로 모녀를 이동시킨 뒤 순식간에 두 사람의 몸을 끈으로 포박해 트렁크에 던지듯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자동차를 출발시켰는데요. 메리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할 새도 없이 겁에 질린 딸을 달래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혹시라도 묶인 끈이 풀릴까 싶어 좁은 트렁크 안에서 힘껏 손발을 버둥거렸고 바깥으로 소리가 새어나가기를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 자동차가 멈춰섰습니다. 쿵쿵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트렁크가 벌컥 열렸습니다. 조용히 못해! 모녀를 납치한 남자가 메리에게 화를 냈습니다. 얌전히 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도 있지 않았죠. 메리는 대체 뭘 원해서 이러는 거냐고 차분히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은 채 트렁크를 꽝 닫아버렸습니다. 자동차는 또 어딘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메리를 납치하는 데에 성공한 밍쉬에 하지만 한 번 주의를 주고 왔는데도 트렁크에 실린 메리의 몸부림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차가 이렇게까지 들썩거리면 남들에게 수상하게 보일 게 분명했습니다. 밍은 또다시 도로변 아무도 없는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씩씩거리며 트렁크로 다가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에선가 자전거를 탄 꼬마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6살 남자아이 제이슨은 그대로 밍의 곁을 쓱 지나려다가 트렁크에 실린 이상한 무언가 그러니까 메리 모녀를 발견하고 어? 하며 차 옆에 멈춰 섰습니다. 밍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목격자가 생긴 겁니다. 몇 년에 걸쳐 세운 계획인데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녀의 입에 덕테이프를 붙여놓고 트렁크를 닫은 뒤 제이슨을 끌고 으슥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 아이를 무참히 사회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차로 돌아갑니다. 제이슨이 유기된 곳은 미네소타 외곽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이었습니다. 로즈빌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도착한 밍시에는 메리와 엘리자베스를 끌어내 가로 20cm, 세로 1m가 조금 넘는 조금 벽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메리만 벽장 밖으로 꺼냈는데요. 메리는 납치범을 설득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차분한 태도로 남자에게 대화를 시도했죠. 그러나 계획을 이뤄냈다는 성취감과 메리를 향한 욕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밍에게 대화 같은 게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밍은 메리를 성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성폭행에 심하고 덜 심하고가 어디 있겠느냐만은 메리가 입은 흑적 피해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가혹했고 잔인했습니다. 밍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썼던 소설 그 안에서 벌어졌던 모든 가학적, 변태적 행위들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밍은 모녀를 돌려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사슬로 묶은 채 벽장에 가둬두고 출근을 했고 퇴근하고 돌아와서야 밥도 먹이고 화장실도 가게 해줬습니다. 이후 엘리자베스만 벽장으로 돌려보내고 또 메리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죠. 심지어 비디오 카메라로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놓고 온 다음날엔 회사에 출근해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주변 사람 누구도 민생 시혜의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메리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반항을 하면 딸부터 이기겠다는 협박을 이기지 못해 이를 악물고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견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엘리자베스는 벽장 안에 갇혀있어서 엄마가 밖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일 겁니다. 며칠이 흐른 어느 날 밍은 메리에게 자신이 알렉산더 램지 고등학교 시절의 제자임을 밝혔습니다. 15년 전에 그 반짝반짝 빛나던 밍생 시혜가 눈앞에 납치범이라는 사실에 메리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자 밍은 기다렸다는 듯 메리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모두 거짓말입니다. 앞서 밝혔듯 밍은 미네소타 대학을 졸업한 뒤 전자회사에 취직했고 현재 전자제품 매장의 운영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군대에 간 적도 베트남전에 참전한 적도 없었습니다. 가짜 스토리텔링으로 메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본격적인 가스라이팅에 들어간 겁니다. 밍은 메리에게 당신도 싫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등의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마치 암시나 최면을 걸듯 시도때도 없이 내뱉었습니다. 또 툭하면 딸 엘리자베스를 죽이겠다고 협박해 메리로부터 억지 사랑 고백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메리는 밍의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모욕적이고 변적인 행위를 당하며 심신의 에너지가 전부 소실된 와중에도 그녀는 딸 엘리자베스를 위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노력했고 밍이 일하러 나간 동안 벽장에 갇혀있는 사이 문 안쪽 경첩에 박힌 못을 손톱으로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경첩을 뜯어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극한의 상황에서도 단 한순간도 탈출을 포기하지 않고 강인하게 그 끔찍한 시간을 버텼던 겁니다. 한편 아내와 딸을 잃어버린 어부 스타워퍼와 어린아들의 행방을 찾지 못한 제이슨의 부모는 발을 동동 구르며 사라진 자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린이가 둘이나 사라진 사건이니만큼 미네소타 경찰은 물론 FBI까지 동원되어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신기하리만큼 어떠한 단서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메리 모녀의 실종과 6살 제이슨의 실종은 일견 연관성 없는 사건인 듯 보였지만 비슷한 지역에서 같은 날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FBI는 범인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마침 제이슨이 머리 색깔이 검은 남자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는 제보가 들어오면서 FBI는 남자의 정체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안타깝게도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1980년 6월 15일 어브 스타워퍼의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이날은 미국의 기념일인 아버지의 날이자 메리와 엘리자베스, 제이슨이 사라진 지 약 한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메리와 엘리자베스, 제이슨이 사라진 지 전화 속 목소리는 엘리자베스가 맞았습니다. 통화는 놀랍게도 밍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밍은 엘리자베스에게 엄마와 나는 자발적으로 가출했으니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아빠에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8살밖에 되지 않은 엘리자베스는 아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밍 쉐의 지시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렸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날 축하 인사만 건넨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FBI는 이미 전화를 도청하고 있었고 역추적 장치도 설치해놓고 있었지만 1980년 당시 과학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발신번호를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 전화로 아내와 딸이 무사하다는 것을 알게 된 어부는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여전히 아들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제이슨의 부모는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0여일이 더 흘러 1980년 7월 7일이 되었는데도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때 9.11로 걸려온 전화 한 통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메리가 손톱으로 조금씩 밀어냈던 벽장 안 경첩의 못이 이날 마법처럼 툭 빠져버린 겁니다. 벽장문을 걷어차고 나올 수 있게 된 메리와 엘리자베스 모녀는 족쇄처럼 얽혀있는 사슬을 대강 풀어내고 링의 집 거실에 있는 전화기로 재빨리 9.11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집 밖으로 나가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 뒤에 쥐죽은 뒤 숨어서 9.11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마침내 구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장장 53일에 걸친 끔찍했던 지 감금 및 성격행 사건은 미네소타 경찰도 FBI도 아닌 오로지 메리 스타우퍼 혼자의 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강한 여자였고 또 강한 어머니였습니다. 전자제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던 밍시에는 그 길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밍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제이슨을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유기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유해는 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처참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밍의 변호인은 몇몇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학자의 의견을 근거로 밍이 망상과 환각에 사로잡힌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따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감옥 말고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검찰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 정신과 전문의는 밍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FBI도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이런 철투철미한 범행을 시도조차 할 수 없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메리와 엘리자베스를 납치한 이후에도 너무도 멀쩡하게 직장생활을 이어나간 것으로 볼 때 검찰 측은 밍시혜가 정신질환자가 아닌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도덕적 판단이 가능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므로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렇듯 전문가의 의견은 엇갈렸지만 배심원들은 얄짤없이 유죄 의견을 제시했고 판사 역시 밍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30년의 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는 메리와 엘리자베스의 사건에만 해당하는 판결입니다. 아직 제이슨에 대한 재판은 끝나지 않은 상태였죠. 메리는 제이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날 트렁크 안에서 있었던 상황, 제이슨이 트렁크 곁으로 다가온 상황 등을 법정에서 상세히 진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메리가 증언대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밍시혜가 벌떡 일어서더니 괴성을 지르며 메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법원 경찰과 보안관들이 깜짝 놀라 우르르 뛰어왔지만 밍은 주머니에서 흙기를 꺼내 메리의 목에 갖다 대더니 그녀를 인질로 삼고 경찰에 대항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체 어디에서 흙기를 구해 숨기고 있었던 건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밍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에게 진압되어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메리는 입 주변에서 볼까지 길게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60바늘을 넘게 꿰매야 했습니다. 제이슨의 재판에서는 40년형이 나왔습니다. 그럼 합산해 70년을 살아야 맞는 것 같은데 미국도 법이 널널한지 30년형과 40년형을 동시에 복역하는 걸로 쳐져서 밍은 결과적으로 그냥 징역 40년의 형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7월 30년을 복역한 밍 쉬엔은 가석방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난 미국의 여론과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를 절대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죠. 우리나라의 조두순 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밍의 가석방을 허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재판에 메리 부부가 방청을 하러 자리했습니다. 그곳에는 밍 쉬엔의 어머니 메이도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30년 만에 가해자의 부모와 피해 당사자가 만나는 현장. 수많은 언론에 둘러싸인 가운데 메이는 메리에게 연신 속죄의 말을 건넸고 메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엄마로서 밍 같은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제 고통은 7주 만에 끝났지만 당신의 고통은 영원히 이어지겠죠. 저는 밍을 비롯한 모두를 위해 앞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밍 쉬의 가석방은 허가되지 않았고 사실상 종신형 선고가 내려져 아직도 수감 중입니다. 어부와 메리 부부, 엘리자베스와 스티브 남매는 사랑의 힘으로 지난 고통을 무사히 이겨냈고 현재 부부는 목회 활동을, 남매는 각자 가정을 꾸려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이슨의 가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허망하게 잃은 부모의 마음은 제3자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겠죠. 부디 유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제이슨이 좋은 곳에서 평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발생했던 연쇄사건의 범인 이춘재는 범행 약 30년이 지난 2020년이 되어서야 겨우 잡히게 되었는데요. 증거들을 오랫동안 잘 보관한 수사진의 노력과 첨단 DNA, 과학수사기법이 더해져 늦게나마 진범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일본도 과학수사로 그동안 쌓였던 많은 미제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 중 한 건인데요. 분명 DNA 기법을 통해 해결되었지만 어쩐지 인간이 아닌 하늘의 힘이 작동된 것 같은 영화에서나 볼법한 아주 기묘하고 독특한 사건입니다. 주간악당, 오사카 호텔 객실 사건 편입니다. 이바라키시에 살고 있는 47살 오시타니 카즈호는 1999년에 아내를 병으로 여의고 그때부터 쭉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시내에 있는 백화점의 격리부에서 중간관리직을 맡고 있는 오시타니 그는 회사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는 와중에도 집안일 한 번을 허투루 하지 않았고 매일 아침 새 아이의 도시락을 싸줄 만큼 자녀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아낌없이 쏟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특히 이웃에 사는 주부들은 우리 남편이 오시타니 씨를 반만 닮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하나같이 입을 모아 그를 칭찬했습니다. 오시타니 카즈호는 남들의 눈에 능력 있는 직장인, 자상한 아버지, 헌신적인 가장이자 아내를 향한 수뇌부를 지키는 로맨티스트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의 어느 날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오시타니에게 불쑥 경찰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를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하는데요. 혐의는 바로 폐기물 처리법 위반. 다시 말해 그는 쓰레기를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이웃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폐수, 무담방류 같은 건 공장에서나 하는 거니 백화점 직원인 오시타니와는 조금도 관련이 없고 그렇다고 격리직인 그가 백화점 쓰레기들을 다 모아다가 산에다 갖다 묻었을 리도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기에 경찰의 체포까지 되는 건지 사람들은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오시타니 사건에 큰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상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은 너무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는 지난 몇 년간에 걸쳐 무척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현관문을 열면 집 앞에 웬 여자 속옷이나 스타킹 같은 게 놓여 있었던 건데요. 다른 집 빨랫줄에서 바람 타고 날아왔나 싶어 무심결에 속옷을 집어든 집주인들은 세탁이 되지 않은 누군가의 착용 흔적을 발견하고 백이면 백 기겁을 하며 작은 천조각을 다시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이런 찜찜한 일이 잊을만 하면 한 번 잊을만 하면 또 한 번 이 집 저 집에서 무작위로 발생했습니다. 그 횟수만 벌써 백여 건에 달했습니다. 속옷을 훔치는 게 아니라 갖다 놓는 그것도 착용 후 세탁도 안 된 걸 갖다 놓는 변태라니 너무 유니크해서 주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파출소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범인을 좀처럼 잡지 못했는데요. 언제 어느 집에 출몰할지를 모르니 잠복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집집마다 경찰을 한 명씩 다 세워놓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반드시 밟히는 법이죠. 경찰은 드디어 입은 속옷 갖다 놓는 이 신박한 변태를 밝혀냈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이 동네의 대표 모범시민 오시타니 카수였습니다. 일단 자초지종을 들으려면 체포를 해야 하는데 속옷은 훔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산 거라서 절도죄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집안이 아닌 문 밖에 두었으니 무단 침입이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저 자신이 입었던 속옷을 남의 집 앞에다 버리는 게 외설 행위나 공연 음란이라 단정짓기도 어려웠습니다. 난감해진 경찰들은 생각을 하다하다 결국 쓰레기 무단투기죄 즉 폐기물 처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오시타니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시타니는 형사들에게 1995년에 아내를 떠나보내며 갖게 된 외로운 마음과 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발산하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여행도 떠나보고 취미도 찾아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답답한 기분이 풀리지 않았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충동적으로 생전 아내의 것과 비슷한 여자 속옷과 스타킹을 사서 입어보니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었고 한술 더 떠 본인이 입고 돌아다녔던 걸 그대로 남의 집 앞에 던져놓았을 때 이를 발견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면 그 소리에 속이 그냥 뻥하고 뚫렸다고 합니다. 이상한 짓이라는 건 알았지만 끊을 수 없었다면서 후회와 반성의 태도를 보인 오시타니는 진술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망신스러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그는 며칠을 끙끙거리며 두문불출했는데요. 사실 오시타니의 진술이 이웃들에게 알려지자 징그럽다며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의외로 그를 안쓰럽게 보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겠냐 하면서 말입니다. 반듯하고 착실한 가장에게 경악할 만한 이면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남의 알몸을 훔쳐본 것도 아니고 막말로 남을 죽인 것도 아닌데 너무 뭐라고는 하지 말자는 의견이 동네에 팽배했던 그 어느 날 오시타니는 또 한 번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 그에게 걸린 혐의는 폐기물 처리법 위반도 외설 음란도 아닌 살인이었습니다. 때는 1994년 1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0대의 한 젊은 남자가 오후 2시경 오사카에 있는 호텔에 1박 2일 체크인을 했는데요. 당시 프런트 직원은 그가 깔끔하게 슈트를 차려입은 것을 보고 출장을 이유로 오사카를 방문한 비즈니스맨이라 짐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장 마사지도 출장은 출장인 모양인지 이 남자는 오후 5시경 콜걸을 자신의 객실로 드립니다. 이날 방문한 콜걸은 따로 직장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살림이 빠듯해 틈틈이 이 일을 하는 26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음 날인 1월 16일 체크아웃 시간이 한참 넘었는데도 어제 들어간 양복 입은 남자는 객실 키를 반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전화 몇 통을 넣고 문 앞에서 벨을 몇 번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결국 호텔 직원은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결정하는데요. 순간 직원은 눈앞의 광경에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온통 붉게 물들어버린 객실 바닥에 이미 숨이 끊어진 한 여성이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 피해자가 호출된 여성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냈고 여성의 소지품 중 가방이 없어졌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피해자는 둔기에 의해 여러 차례 구사당한 뒤 목이 졸려 소망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특이한 점은 객실 내에 범행 도구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호텔 물품도 사라진 게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는 범행 도구를 직접 챙겨왔고 사용 후에는 가지고 갔습니다. 부검 결과 여성의 사망 추정 시간은 오후 6시경 객실에 들어간 것은 5시를 조금 지나서이니 불과 30, 40분 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뜻이 되는데요. 남자가 이 짧은 시간에 직접 챙겨온 돈기로 콜거를 살해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여성의 가방을 훔쳐가기 위해서였을까요? 하지만 범인은 어떤 여성이 객실로 오는지도 그 여성의 가방 안에 돈이 얼마가 들었을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굳이 이런 난해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면서까지 강도를 시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경찰은 호텔 보안 카메라 영상을 통해 남자가 피 묻은 양복 위에 코트를 덧입은 채 범행 후 곧바로 호텔 밖으로 나가는 장면을 확인합니다. 심지어 카메라에는 미처 가방에 넣지 못한 둔기까지 찍혔고 흐리지만 얼굴도 어느 정도 찍혔습니다. 이 정도면 범인 잡는 건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했던 경찰. 그런데 어찌된 용문인지 용의자가 좀처럼 부상하질 않습니다. 지금이야 곳곳에 빼곡하게 설치된 카메라를 따라 남자의 이동 경로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겠지만 약 30년 전인 1994년의 인프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호텔 숙박객이니 이 지역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제보자도 찾아낼 수가 없는 극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시간은 한 달, 두 달, 1년, 2년 무심하게 흘러만 갔습니다. 그렇게 이 오사카 호텔 객실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994년 일본의 살인사건 공소시효는 고작 15년이었기 때문에 영구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졌죠.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DNA 기법이 수사에 활발히 도입되면서 당시 수사진들은 이 오사카 호텔 객실 사건도 DNA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 줌의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몇 가지 증거들을 여전히 잘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물 중 하나가 바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체액이었는데요. 2004년 일본은 본격적으로 미제 사건 증거물에서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의 체액도 DNA 분석 대상이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늦게나마 이춘재를 잡은 것은 그가 감옥에 있어서 DNA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춘재가 연쇄사건 이후 아주 조용히 얌전하게 살았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이미 죽어버렸거나 했다면 그의 DNA는 국가에 수집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을 밝힐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 건이 바로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객실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을 통해 DNA 정보는 수집했지만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본 결과 일치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의 범인은 어떤 이유로든 지금까지 국가에 DNA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 즉 이미 사망을 했거나 완전 범죄만 신출기물 저지르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사회에 숨어서 너무도 평범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중 하나라는 뜻이 되는데요.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책임감과 미안함에 오랜 시간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살았던 당시의 수사진은 DNA 대조 결과를 듣고 또 한 번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009년이면 공소시효 때문에 범인을 잡아놓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게 됩니다. 수사진은 어떠한 방법도 찾지 못하고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07년 공소시효 완성이 고작 1년 조금 넘게 남은 시점에 호텔 객실에서 수거한 것과 일치하는 DNA가 새롭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온 겁니다. 바로 이바라키 허대사는 47살 남성의 DNA였는데요. 그는 자신이 착용한 속옷을 벗어서 남의 집 문 앞에 던져두고 도망치는 기상천외한 짓을 한 바람에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폐기물 처리법을 위반한 사람의 DNA는 수집 대상이 아니었지만 속옷이 정말 본인만 착용한 게 맞는지 혹시 다른 집에 세탁물을 훔친 게 아닌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속옷에서 DNA를 검출해 범인의 DNA와 대조해봐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남자의 DNA 정보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간 겁니다. 직접 둔기까지 준비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여성을 살해한 후 달아난 범인과 이런 잡범이 동일인물이라니 오사카 경찰은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DNA 기법은 완벽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시타니 카즈의의 신부는 쓰레기 무단투기범에서 살인범으로 전환됐습니다. 오시타니는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아무리 DNA가 검출됐다고 알려줘도 자신과 닮은 남자가 찍힌 호텔 카메라 영상을 보여줘도 그는 모르는 일이라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다며 딱 잡아떼기만 했습니다. 수사진은 일단 사건 발생 당시 오시타니의 행적부터 밝혀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의 알리바이를 깨야 했죠. 하지만 무려 14년 전의 일입니다. 조사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시타니는 유치장에 수감되어 끈질긴 취조를 받았고 2008년 1월 15일에는 사인죄, 강간치상죄로 정식 기소되어 오사카 구치소로 옮겨갔습니다. 검사 앞에서도 오시타니의 주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DNA고 뭐고 난 모르겠고 어쨌든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그간 오시타니는 변태라고 욕도 꽤 많이 먹었지만 동정 비슷한 것도 꽤 많이 받아왔습니다. 1995년에 아내를 잃은 후부터 그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그가 망가지지 않고 멀쩡한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는 옹호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되면서 오시타니가 저지른 일들이 쏙쏙들이 언론에 공개되자 이제 그를 두둔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피의자가 호텔 객실에 출장 여성을 부른 때는 1994년 아내는 1995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기 전에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사별한 이후 저도 모르게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오시타니 카즈호의 눈물겨운 진술은 결국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피의자 오시타니는 오사카 구치소의 독방에 갇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dna 분석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며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 아니냐며 범행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악착 같은 부인은 2008년 9월 20일 비로소 끝을 맺게 되었는데요. 수사진 앞에서 모든 혐의를 실토하고 죄를 반성하는 해피엔딩이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어이없게도 그는 오사카 구치소의 독방에서 스스로 목을 매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사카 호텔 객실 사건은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으므로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멀쩡한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던 그가 왜 오사카의 호텔에 범행 도구까지 미리 챙겨갔는지 왜 생판 모르는 여성을 해치고 가방을 훔쳐갔는지 혹시 이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을 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영영 그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고작 1년 전 너무나도 극적으로 오시타니의 존재가 드러나게 된 것은 하늘에 있는 피해자의 간절한 염원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살아있는 자들은 결국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지 못하고 허무하게 사건의 막을 내려버렸는데요. DNA 기법도 과학수사도 다 좋지만 범인들이 비겁한 엔딩을 선택해 사건의 실체가 영원히 파묻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감시설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시타니 카즈호는 소심만 변태일 뿐이었을까요? 아니면 광기어린 살인마였을까요? 여러분은 DNA 분석 기술을 얼마만큼 신뢰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빼앗긴 피해 여성의 명복을 간절히 빕니다. 주간학당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인터넷엔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악의적인 댓글만 달고 다니는 사람이나 빤히 보이는 거짓말로 관심을 끌려는 사람을 보면 저들은 과연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 살짝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야기해볼 인물이 바로 온라인상에서 눈살 찌푸려지는 짓만 골라서 했던 그 허언증 관심종자입니다. 그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종국엔 어떤 끔찍한 일까지 벌이게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간학당 카시와시 무차별 사건 편입니다. 직장을 은퇴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는 73세 이치루 씨는 2013년 10월 공원에서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살뜰하게 길냥이들의 밥을 챙겨왔는데요.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와 불쑥 말을 붙였습니다. 와 고양이 진짜 귀엽네요. 청년은 눈을 반짝이며 고양이를 조심조심 쓰다듬었습니다. 이치루 씨는 자기만큼이나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 같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를 미소띈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달이 흐른 2013년 12월 공원 구석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치루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길냥이는 굶어서도 병에 걸려서도 사고를 당해서도 아닌 누군가의 손에 의해 고의로 목숨을 빼앗긴 게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한 달 사이에 고양이 사건은 이 주변에서 무려 4번이나 더 발생했습니다. 총 5마리의 길냥이가 나쁜 사람 혹은 사람들의 손에 희생된 겁니다. 경찰에 신고해봐야 발벗고 나서줄 것 같지도 않아서 이치루 씨는 직접 범인을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마을을 한 바퀴씩 순찰하기로 하는데요. 야심한 시각 아무도 없는 으슥한 공원 그때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치루 씨는 설마 범인인가 싶어 빠른 속도로 불빛을 향해 다가갔고 몇 걸음을 앞에 두고 얼핏 손전등을 든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 그때 그 청년? 이치루 씨는 의외의 상황에 좀 놀랐습니다. 몇 달 전 고양이가 귀엽다며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었던 20대 초반의 남자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반가운 마음에 청년하고 남자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이쪽을 본 남자가 아는 척을 하기는커녕 냉큼 등을 돌려 달아나듯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이치루 씨는 좀 섭섭하긴 했지만 노인네 상대하는 게 불편한 모양인가 보다 하며 곧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후로도 늦은 밤 공원 순찰을 둘 때 종종 멀찌기에서 청년을 발견한 적이 있었으나 그는 괜히 아는 척하지 않고 일부러 피해주었습니다. 해는 바뀌어 2014년 3월 5일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이치루 씨는 낯익은 얼굴에 갑작스러운 등장에 그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던 청년 웬일인지 늦은 밤 공원 으슥한 곳에서도 몇 번 목격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남자가 양손을 포박당한 채 경찰에 연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정체는 바로 치바현 카시와 씨 무차별 살상 사건의 범인 24살 남성 다케이세이주였습니다. 다케이세이주는 1990년 치바현 나가레야마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동네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꽤 성업을 했던 터라 경제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고 가족 간의 특별한 갈등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원만한 환경에서 낳고 자란 아이라면 별 문제 없이 사회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케이세이주는 예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등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이라면 아이가 제대로 발달하고 있는 게 맞는지 걱정하는 어른들이 많겠지만 당시엔 그저 소심한 성격을 타고났다고만 생각해 주변에서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며 점점 골칫거리가 되어간 다케이는 학교에서 친구들도 잘 사귀지 못했습니다. 추후 변호사는 법정에서 다케이가 어릴 적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을 당해 인격 형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인터넷에 등장하는 동창들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말 섞기가 어려울 정도로 유별난 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맘때 아이들은 친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기가 가진 물건을 자랑하고는 하는데요. 보통은 옷이나 신발, 전자제품, 학용품 등이고 아이돌 굿즈 같은 걸 자랑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다케이가 친구들 앞에 내보인 것은 놀랍게도 전기 충격기와 나이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같이 강도질을 하러 가자고 친구들을 꼬드겼죠. 초등학생한테 저런 물건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호신용이 아닌 범행을 목적으로 지니고 다닌다는 게 평범을 넘어서도 한참 넘어섰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학교와 동네에서는 다케이세이즈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았는데요. 만약 이때 가족이나 교사가 아이의 성격장애를 의심하고 교정이나 치료를 시도했다면 추후 발생할 끔찍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주변에선 그저 중2병이 좀 빨리 온 초딩 정도로만 인식했습니다. 그나마 다른 아이들이 다케이에 나쁜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이렇게 다케이세이즈는 더욱더 친구와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회성이 영예에 수렴하는 그도 친구 아닌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바로 인터넷 채팅 사이트였습니다. 일본 최대의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에서는 한때 야후 채팅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이곳은 1대1 대화보다 특정 주제나 방제 아래 여러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하는 방식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케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학교만 끝났다 하면 채팅방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매일 야후 채팅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만 오가는 공간이라면 참 좋았겠지만 어디에서나 분위기를 흐리는 문제적 인간은 있기에 마련이고 다케이는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채팅방에 들어가 온갖 거짓말과 허세를 늘어놓으며 질라진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14살이던 해 그는 채팅방에서 다퉸던 사람과 밖에서 실제로 만나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먹다짐 정도였으면 별 문제 없이 끝날 일이었겠지만 뭐가 그렇게 화가 난 건지 다케이는 평소 가지고 있던 나이파로 친구를 공격해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 길로 곧장 소년원으로 끌려가게 된 다케이 약 2년 정도를 소년원 생활을 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이젠 아예 학교도 그만두고 더욱 본격적으로 채팅만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갈구하며 더욱 저질스러운 이야기들을 쏟아냈지만 채팅방 사람들은 그를 그저 온라인상의 흔한 책다라고만 생각했지 실제로 칼부림을 하는 놈일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해 다케이가 아무리 눈쌀 찌푸려지는 소리를 해도 흥미반 조롱반으로 제법 상대를 해주곤 했습니다. 이러니 현실 친구라곤 단 한 명도 없는 다케이가 신이 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는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촬영해 뿌리기도 하고 일본의 악명높은 살인범들의 이름을 줄줄 읊으며 존경을 한다느니 어쩐다느니 떠들면서 저급한 관종짓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다케이는 또다시 소년원에 끌려갑니다. 야후 채팅으로 사귄 친구를 협박하고 가스라이팅해 수치스러운 영상을 찍어올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유명 커뮤니티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작성하라고도 시켜 경찰들이 바짝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글을 작성한 피해자는 18세 미성년자인데다 지적장애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사귄 사람의 명령을 살이 분별 못하고 따랐던 거죠.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약자인 자를 일부러 골라 비열하고 유치한 방법으로 괴롭힌 다케이세이주. 그는 두 번째로 들어간 소년원에서 얌전히 있다가 갑자기 혼자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책상을 엎어버리는 등의 난동을 부려 여러 번 독방신세를 졌습니다. 관심을 끌고 싶어서였는지 위협적으로 보이고 싶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발버둥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주위로부터 비웃음만 샀습니다. 청소년 버전의 야인들만 모여있는 소년원에서 중2병 같은 게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 2년을 무의미하게 살다가 20살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다케이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 철이 좀 들었을까요? 그랬다면 주간학당에 소개될 일이 없었을 겁니다. 다케이는 또다시 집에 틀어박혀 채팅에만 몰두합니다. 하지만 하도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 이젠 채팅방에서조차 다케이를 상대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망나니 짓을 못하면 오프라인에서라도 해야 직성이 풀렸던 그는 가족과 이웃을 해코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생활소음만 들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고 어머니에게 부엌카를 들이밀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더 이상 이 꼴을 보고 있을 수 없던 다케이의 형은 다른 동네의 월세빵을 얻어 동생을 집에서 내보내버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생을 끌고 정신과에 가보는데 여기서 그가 받은 진단은 조현병 초기였습니다. 조현병 증상이 있는 일을 혼자 살도록 한 것에서 추후 다케이의 가족은 일본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3년 독립한 23살의 다케이세이주는 여전히 인터넷이나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지금으로 치면 유튜브 채널 같은 것을 개설해 종종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관심이 고프고 허세가 고픈 다케이는 채팅으로 알게 된 친구에게 불쌍한 척을 해 무려 60만엔 우리 돈 약 600만 원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사기친 뒤 그 돈으로 전신에 문신을 하고 우통을 벗은 채로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는 수집한 이기들을 자랑하기도 하고 마약을 했다며 주사기를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눈치 채셨겠지만 다케이세이주는 하는 짓이 초등학생 때와 요만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올바르게 관심 받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배울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보면 볼수록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흉측한 꼬락선이로 웹캠 앞에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며 살던 어느 날 다케이는 돌연 자신이 오랫동안 품었던 테러 계획이 있다며 주절주절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강도질로 돈을 빼앗아 통을 산 다음 공항으로 가 비행기를 납치 그러니까 하이제킹을 해 그대로 도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스카이트리로 돌진하겠다는 겁니다. 사회에 복수를 하고 경종을 올리기 위해서라는데요. 조롱하는 재미로 다케이를 상대해주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그의 발언에 누구도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케이는 무시당한 것에 화를 내며 점점 더 이상한 소리만을 반복했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의 비웃음만 커질 뿐이었습니다. 2014년 3월 3일 밤 11시경 다케이는 채팅방에 큰일을 치르고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나섰습니다. 비행기를 납치할 때 필요한 총을 사기 위해 진짜로 강도질을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그는 까만 모자와 선글라스, 흰 마스크로 얼굴 전체를 가린 상태였는데 한 손에는 소를 잡을 때 쓰는 길고 날카로운 우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케이는 지나가는 젊은 여성에게 다가가 저기요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여성은 다케이가 들고 있는 우돌을 보지 못했고 그저 좀 수상한 헌팅남 정도로만 생각을 해 빠르게 몸을 피했습니다. 첫 범행 시도에서 실패를 한 다케이는 곧장 다음 대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나가던 젊은 남성이었는데요. 무작정 X부터 들이대고 겁박하는 다케이에게 남자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왜이래? 돈 달라고? 하면서 성기를 빼앗으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남성은 이 과정에서 손을 크게 다쳤지만 다케이는 성기 앞에서도 태어나기만 한 상대에게 두려움을 느껴 돈의 디귿자도 뱉지 못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루저들은 그게 취직이건 연애건 심지어 강도질이건 절대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 부족에서 찾지 않습니다. 허공에 대고 씩씩거리며 이해할 수 없는 화를 낼 뿐이죠. 범행을 두 번 실패하고 눈앞에 뵈는 게 없을 만큼 분노에 찬 다케이는 바로 다음 타겟을 찾아냅니다. 늦은 밤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31세 남성 이케마 씨였습니다. 다케이는 다짜고짜 달려가 그를 찔렀습니다. 목을 정확하게 공격당한 이케마 씨는 순식간에 바닥으로 엎어져 저항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강도를 하겠다는 목적은 까맣게 잊은 듯 다케이는 피해자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렀고 길바닥은 금세 피로 낭자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몇 달 전 살인범 조선이 벌인 신림동 사건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범행입니다. 다케이는 비틀거리며 다음 타겟을 찾아 걷다가 주차해놓은 차에 막 올라타려던 남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해 지갑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자 차를 몰고 지나가던 남성 A 씨가 길에 쓰러진 이케마 씨를 발견해 차를 세우고 내려서 구조를 하고 있었는데요. 다케이는 다시 그쪽으로 달려가더니 이케마 씨를 구하고 있는 A 씨의 차 운전석에 홀랑 올라타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나버렸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10년을 방구석에만 박혀 살았던 다카이 세이주가 밖으로 나온 지 단 10분 만에 20대에서 40대의 건장한 남성 4명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강도, 절도를 모두 저질러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이상해 보이는 혹은 위험해 보이는 대상에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반사회성은 이처럼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발현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애꿎은 나와 내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씨의 차를 훔쳐 달아난 다케이세이주는 사건 현장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편의점 앞에 차를 버리고 그대로 달아나 한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자 이미 나라는 발칵 뒤집혀 있었고 다케이는 그게 너무 좋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흥든 옷과 흥기를 가방에 잘 감춘 채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려던 다케이는 아파트 입구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취재진을 발견합니다. 공교롭게도 사망한 피해자 이케마 씨가 그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쏟아지는 플래시와 마이크는 관심종자의 본능을 맹렬히 자극했고 다케이는 자신이 사건의 목격자라고 거짓말을 하며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30분이 넘도록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기자들은 여기서 이미 이 자가 범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단순 목격자가 흥기를 공개를 우도라고 정확하게 지칭한 것에 위화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 사실폰으로 사건 현장 동영상도 찍었어요. 경찰에 제출하셨습니까? 여기서 공개하실 생각은 없나요? 아뇨, 그건 좀. 이렇게 수상한 소리를 하고 자리를 뜨는데 어느 누가 다케이를 범인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가 훔친 차를 버리고 간 편의점에는 외부를 찍는 방범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고민할 것도 없이 곧바로 다케이세이주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난 3월 5일 이날도 여전히 집에서 인터넷을 하고 있던 다케이는 경찰에 임의동행 요청을 받았습니다. 만화책을 열심히 본 모양인지 그는 집을 나서기 직전 경찰 앞에서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사실 이 무차별 생장사건은 잔혹성만으로도 화제가 되기 충분했지만 범인의 기행 때문에 더더욱 일본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그는 임의동행 당시 생중계 카메라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요. 사람을 죽여서 끌려가는 와중에도 다케이는 여전히 온라인 세상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종자 때문에 성실한 청년 한 명을 잃게 되었다는 현실에 일본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고 또 크게 슬퍼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재판에서도 다케이의 태도는 달라진 바 없이 여전히 추했습니다. 하루는 공판에 몸에 딱 달라붙는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나와 일부러 문신을 훤히 드러냈다는데요. 분명 변호사가 말렸을 테지만 아마 듣지 않았을 겁니다. 피고인이 재판장 앞에서 쇼를 하든 뭘 하든 어차피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될 테니 제3자의 입장에서는 별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의 이런 정신나간 행동이 공판에 참여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또다시 상처를 입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반성과 사죄의 기미를 조금도 보이지 않았으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사람을 죽이겠다면서 재판장을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다 사망한 이케마 씨와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피해자 가족이 착한 사람이면 사과하겠지만 못된 사람이면 사과를 못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대답까지 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정신병력을 내세워 감형을 요구했습니다. 처방약이 몸에 맞지 않아 오히려 병세가 악화된 바람에 통제의 불능 상태에서 일으킨 범행이라는 주장이었는데요. 변호 측의 정신과 전문의는 다케이에게 정신분열로 인한 망상이 심해 판단력이 많이 상실된 상태라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 측 전문의는 어려서부터 동물을 삭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때 조현병보다는 성격장애에 가깝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시 말해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소견을 지지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케이는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재판이 끝나자 큰 소리로 웃으면서 검사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날렸습니다. 나 또 사람 죽일 수 있네? 억울하면 사형을 시키든가? 마지막까지 사람들 복장을 터뜨리고 유유히 법정을 빠져나갔던 다케이세이주는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약 10년을 복역 중입니다. 정신은 좀 차렸을지 아니면 여전히 문신자랑이나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부디 온라인 세상에서 빠져나와 인생은 실전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케마 씨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주간학당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전한 나날 보내십시오. 오늘도 고맙습니다.